강청희 낙선자. 강남을 해서 고배를 마신 강청희 후보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청희입니다. 뭐 그래 인사가 짧아요.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남 닥터로 강남에서 출마해서 여론조사까지는 아주 선전을 하다가 사전투표 이후에 본선거에서 지긴 졌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강남 에서 5만 표라는 좀 그동안 우리가 민주당이 일찍이 가지지 못했던 많은 투표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해 주시고 또 울면서 꼭 이겨달라고 부탁하시던 우리 여러 주민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제가 이번에 눈물을 제대로 닦아드리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또 패배의 슬픔을 안 겠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또 울산에서 정말 이분 때문에 선거 내내 불경 선거를 많이 더 기대하지 않았나 싶 습니다. 전은수 후보 오셨습니다.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어떻게 몸 좀 뭐 어떻습니까 저보다 저희 주위분들을 좀 다독거리고 격려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낙선인사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저희 이제는 이제 캠프 분들 그리고 저희 지지자분들 또 우리 가족들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아유 참 몸은 어떠세요 정말 열심히 뛰시던데 네. 근데 진짜 이게 저도 에너지가 되게 많은 편인데 그 에너지를 정말 다 쏟았거든요. 지금 새끼손가락 마디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시간은 필요한데 또 이제 다들 지금 저희가 업된 부분도 있어서 이제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된다 막 울산 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타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채윤 후보님은 체력은 어떠세요 강남에서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체력은 원래 안 좋았 는데요. 더 안 좋아진 것 같고요. 그런데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열심히 진짜 했고 원 없이 해서 크게 뭐 캠프가 저희가 크진 않았기 때문에 작은 캠프로 최대한 그래도 많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해 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강남으로 해서 42% 받으셨죠 뭐 42% 가까이 받았죠. 네. 정말 많이 받은 겁니다. 사실 물론 당선되기를 우리가 많이 기대를 했지만 그 선거 기간 내내 고마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분들이 많이 떠올려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사분 올렸다고 자꾸 표현을 들여서 죄송스러운데 당 조직 자체가 좀 와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한 번 당선하고 그 후에 낙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안에서 여러 가지 내분이 좀 있어서 네. 아직도 그게 좀 잘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총선 기간을 통해서 그래도 고문님들부터 중간에 구의원들 그다음에 또 당원들 그다음에 우리 새로운 지지자들 이렇게 좀 같이 모이는 합심해서 한 번 일을 같이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세를 몰아서 당원이 지금 3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를 좀 재구성해서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지역위원회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네. 제가 물론 현역 의원이면 더 힘을 받았 겠지만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조직을 좀 정비할 생각입니다. 전수 후보님은 원래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세요? 네. 에너지 넘치는데 참기도 참았었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게 참을 상황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다 분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 근데 선거가 장난 아니다. 몸과 마음과 머리와 얼굴까지 신경을 쓰라고 해서 진짜 종합예술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마운 분들도 많이 있죠. 아. 진짜 너무 그냥 다 고마운 분들이고 정말 제가 처음 내려갔을 때 합류해 주시는 분들이 한 분에서 시작했 거든요. 네. 한 분에서. 왜냐하면 기존의 지역위원장님이 있으셨 고 또 저는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험지인데 민주당이 험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두 달 전에 영입되고 세 달 전에 영입되고 두 달 전에 이제 공천을 받다 보니까 한 분에서 시작한 그렇게 넓혀 나와서 마지막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마지막 공업답 피날레 해 주시는데 제가 그거는 못 참아 가지고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또 그 전에 준비했던 지역위원장님이 또 열심히 도왔다. 그리고 또 뭐 사모님 좀 아프고 막 그런 것들 다 보면서 더 막 짠해지더라고 막 미어지더라고. 맞습니다. 아유. 참. 이번 선거에 교훈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박시영 대표 말을 잘 들어야겠다 . 갑자기 왜 뜬금없이 . 강남은 가면 안 된다고 나한테 얘기할 때. 저는 처음에 생각이 조금 나이부 하다 그럴까요 저도 뭐 강남에 오래 살았고 강남에 시민이고 의사 출신 이고 전혀 그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 가능할 것이다. 그런 착각을 좀 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걸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고 저희 민주당이 좀 그런 분들까지 껴안고 그동안 같이 호흡을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간극이 커 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걱정이 된다 이런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사회생활 어느 정도 또 은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 특히 20대 세대들이 인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무화 된 그런 이야기를 진짜로 생각하고 이재명 저기 감옥 보내야 된다 부터 시작해서 유세할 때 뒤에서 외치는 소리들을 가끔 들었거든요. 네. 극단도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 그게 좀 장난처럼 이제 10대 후반 에서 20대 초반에 친구들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고착이 되면 정말 그렇게 민주당을 적대시 하는 그런 새로운 또 젊은 세대 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젊은 세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당에서 좀 그런 청년위원회 를 좀 활성화시켜서 교육 도 좀 서로 같이 세미나도 하고 우리 야유회나 어떤 캠프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좀 많이 해야 될까. 그게 시점상 언제 그랬어요 선거 그 본선거기간에 그런 일이 되겠죠. 본선거기간. 그 얘기는 강나물이 여론조사 를 해봤더니 접전이 딱 붙었었잖아요 여론조사 꽃도 그랬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거기를 더 타깃 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평상시에 만약에 여기서 격차 가 늘 많이 나듯이 15% 20% 났 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극악스럽게 안 하지. 그리고 그 동네에 꼭 사는 친구 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수도 있어요. 다른 데서. 제가 들은 이야기도 갑하고 병에서 선거운동원들 자원봉사절을 다 을로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후리 땀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접점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창희 후보님이 인재 영입이 됐지만 예를 들면 한 1 2년 정도 만약에 지역에서 쭉 활동을 만약에 더 왕상하셨다면 이번에 더 싸움이 더 끝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됐을 텐데 어쨌든 바람이 약간 저쪽이 불었잖아요. 바람은 안 불었고요. 제가 내가 느낀 건 이겁니다. 질 것 같으니까 모였다. 위기의 시일에 투표 안 하려다가 네. 질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나와서 투표를 하셨다. 의사들은 어떻던가요 그때 이제 거기에 의사 등 전문직들이 많이 살았 잖아요 강남 때. 저의 찬조 연설을 의사 선생님 두 분이 해 줬고 그다음에 의대생 학부영도 한 분 해 주시고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집결해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개포동의 경우에 과거 전현희 위원장 7대 보면 9대 1 정도 나왔던 지역들이 한 6대 4로 바뀌긴 했어요 제형이. 확 쏠리진 않았다. 네. 그런데 6대 4로 바뀌었 그 원인을 보면 거기에 사는 그래도 의사들이 좀 많이 지지해 줬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 전현승 후보는 이번에 얻었던 기운이 뭡니까 선거 때. 너무 많은 거를 경험하고 얻은 것 같은데 정말 이번에는 이제 저희 같이 선거를 많이 해보신 분들도 다녀봤을 때 이긴 선거를 해보신 분들도 와서 이거 5% 더 나오는 거 아니야 할 정도의 현장 분위기였거든요. 정말 제가 밤까지 이제 컵 투어라는 선거운동 하면서 젊은 분들 다 지지를 받고 있었고 한데 정말 막판에 조직이 결집했습니다 정말. 저쪽이. 네. 네.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무소속 후보를 내려 앉은 것도 그 중앙에서 연락이 왔다 밤에. 그다음에 이제 뭐 각 이제 사실 그쪽 결합이 되게 안 되는 상황이었 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구의원 시의원들한테 어떻게 했다. 그래서 뭐 식당에 모르는 몇 십 명들이 모여있다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며칠 내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거를 뛰어넘어야 된다. 아 무소속 후보를 사퇴했나요 네. 거기 몇 퍼센트 가져갔었잖아요 . 그래도 거의 사퇴했습니다. 사퇴했기 때문에 그 또 사전투표 이틀째부터 그게 아마 적용됐 아 당일부터 적용됐을 거에요 . 거기가 여론조사 때 한 4% 5% 6% 네. 구청장 후보여되나 부시장 부시장 네. 그래서 마지막 결집이 정말 급속 도로 이루어져는 저희가 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운동 과정은 뭐였어요 저희는 이제 밖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전통시장 막 이런 할머님 앞에서도 큰절 하고 막 화이팅 화이팅 하고 막 다니는 것도 봤고 막 비오 는데 거기서도 유세하시는 여러 장면들이 있어요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장면이 제일 떠오르세요 네. 저도 한 장면 한 장면 다 다 떠오르 는데 다 우연히 정말 영상이 잡힌 거였어요. 그 처음에 이제 화이팅 하거나 비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저를 사실은 1년 2년 봐야지 제 진정성을 알아주는데 이 짧은데도 우리 국민 분들이 이 진정성을 느껴주시는 걸 저는 그게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신정시장 어떤 분들은 이래 울산에 거기는 표 안 나온다. 그냥 버려라. 막 이런 분들도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 거기를 뛰어넘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진심이 느껴져 그 상인분들도 지금 다시 낙선 인사 가서 다 안아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고 다 하면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안 찍어주 셨 어요 저를. 그래도 응원은 가득해 주셨어요 . 그게 기억나는 게 민주당에서 당에서 나중에 저도 나중에 봤는데 그 판세 조사라고 세 번 걸쳐서 하잖아요 .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이렇게 봤더니 추구조사 나온 다음에 봤는데 보니까 확실히 이제 울산에 그 딱 붙은 지역이 거의 다 대부분인 거예요. 그 당에서 조사한 거 받아보셨죠. 막 울주 뭐 옆에 또 남갑이잖아요 . 네. 남구을 막 다 붙었어. 동구랑 막 전체가. 그러니까 울산이 정말 다 붙어 갖고 해볼 수 있는 지역으로 다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더 기대가 컸던 거야. 맞습니다. 전운수 효과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밖에서 얼마나 기대했는데. 그게 전운수 효과라고 하면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고 정말 큰 바람이 불었는데 그게 울산에도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걸 저지하기 위한 저지선이었지 않았을까 국힘에서는 .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거 저기 강청인 후보도 당에서 판세조사했을 때도 마지막에 약간 이기는 걸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응원했지 기대 하고. 그래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 제가 볼 때 강남은 좀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붙었다고 하거나 불리하다고 하면 더 결집이 보수 쪽에 생기고요. 그다음에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보수 쪽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투표가 그쪽에 많이 쏠리는 본 투표가 많아진 거죠. 그런 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앞으로 그걸 좀 통토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평상시에 이제 거기 강남에서도 민주당이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 지지율을 올려놓지 않으면 인물 경쟁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이제 다녀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분도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부동산 그다음에 세금 교통문제 그 얘기를 좀 뒤에 주세요. 뭘 원하는지. 재건축 규제 완화하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 세금 적게 내는 거 종부세부터 시작해서 종부세가 과도하다는 거죠. 그렇죠. 업세라는 건 아니고 과도하다 과도하다는 거죠. 옛날에도 냈는데 너무 올랐잖아요 . 너무 올랐다. 공시 지지가 또 많이 올랐고 너무 올랐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호소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재건축 부담금. 분담금 말고 부담금. 부담금이 없어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생기면서 그게 결국 재건축의 조합원 이익을 이제 깎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건축비 올라가니까 갖다 놔 조합원들 하기 힘든데 그 부담금까지 이제 부과가 되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좀 적혜심들이 생기죠. 재건축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 어려워졌죠.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 들이 많은데 그쪽에 사시는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더 민주당을 싫어해요. 투표 결과 저희가 분석을 해봐도 그쪽 표가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과거에 이제 오래된 보수적인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재건축 관련해서는 국힘이 작년의 편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통 문제인데 그건 뭐 예전에 전현이 원하실 때부터 유래 가천선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 또 박진 장관 때도 한 번도 되지 진행이 안 됐고 이번이 이제 4월 달에 된다고 국힘에서 얘기하니까 되나 보다 그러고 이제 다 또 속는구나. 네. 기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원하는 지하철역 3개를 거기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차에 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의 거리로 역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평균 속도가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그 역을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수서에 있는 기지창 철도 기지창을 이제 이전시키는 게 제일 좋다는 게 이제 주민들의 생각이죠. 이전하고 그걸 뭘 개발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힘의 계획은 그걸 이제 지하화시키고 위해를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손볼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다음에 세곡동 쪽에 사는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기가 더 힘들어요. 경기도 성남에서 오는 사람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근의 교통문제를 민주당이건 국힘이건 해결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단지를 구축한 건 사실 민주당 정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단지를 하고 많은 인구를 유입을 시켰으면 거기에 맞게 도시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도로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화가 나 있어요 많이들.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이제 중앙 경구의 정권도 가져와야겠지만 서울시장 강남구청장을 함께 가져와야 탄력이 붙죠. 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려운 지역 수서 쪽에서 과거 이제 서울시에서 좀 취약계층 들을 이렇게 노인들을 다 모아서 노인 주택을 했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복지관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국힘 지지자들이에요. 무슨 뜻이냐 거기에 혜택을 보는 걸 주관했던 곳이 지자체도 국힘 이고 그다음에 정부도 국힘 이다 보니까 뭔가 혜택이 없어질까 우려 하시는 것도 있고 태극기 집회마다 동원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민주당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는 저런 생각을 해요. 민주당 자체가 이 강남 닥터한테 좀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선거를 띄었기 때문에 강남 박사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려운 건 원치 않습니다 절대. 다 하실 수 있는 문제들. 들어야죠. 그 민원을 여당만 하란 법 없거든요 . 야당도 충분히 국회 지금 180 다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법으로 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건 해서 그 한을 풀어줘 야 돼요. 그래야 민주당의 친화적인 시민 으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우리 당의 어떤 이론이 좋고 논리가 좋으니까 니네들 우리 지지해라 안 먹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 죠. 지향해야 할 반은 명확히 하되 속도는 어떻게 가져갈 건가는 지혜롭게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 그러면 정책위 쪽이나 이런 쪽에서 활동을 또 하셔야겠네요. 좀 넣어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울산의 우리 정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을 더 높이려면 제고하려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희도 당원 중심 지금 당원분들 이나 지지자분들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된다 다음날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일단은 온라인에든 오프라인 에서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다 듣자라고 펼쳐놓은 상태인데 당원 중심의 그런 선거운동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원분들이 좀 많이 배제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울산에서 좀 끌어내야 된다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우리 노동자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노동자분들을 위한 그런 공약들을 현장에서 나가보니까 이 세금 부분을 비유를 이제 초보자들에 대해서는 증세를 오히려 감세를 했는데 증세를 하면서 이 노동자분들의 이제 그냥 고용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을 좀 해나갈 것인지 직접 다가오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2030 저희 대학교 앞에서 뉴스했는데 정말 흥미있게 쳐다보더라고요. 어 저 새로운 국회의원 후보라고 해서 봤는데 그걸 투표장으로 이끌기에는 그분들은 나한테 너희 나한테 뭐 어떤 정책 줄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실은 이준석이라든가 김재섭이라든가 그런 그 후보들의 정책들이나 세세하게 치밀하게 담긴 부분들을 저희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올라오는 2030들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런 면에서 사실 전은수 후보 님이 지금 민주당에 어제 이제 저희가 보도 아니 저희 방송에 다뤘는데 40세 이하 청년세대에 당선된 사람들이 민주당이 제일 많더라고요. 더불어 민주연합까지 해서 7분이더라고요. 7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7분 플러스 기본으로 하고 좀 이번에 이제 후보로 출마했던 분들 중에 안타깝게 낙선한 분들 뭐 전은수 안기령 뭐 몇 분 계시잖아요. 거기다 또 경선을 못 뛰어보면 경선 관영에 또 떨어지는 분들 계시는데 본선 후보가 안 되는 분들 이렇게 하면 밖에 뭐 다 합치면 한 2 30명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진짜 지혜를 모아야 돼. 치열하게 논쟁하고 단순히 그냥 무슨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런 의지만 나타낼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준비도 해보고 각 분야 청년들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한 그거를 진짜 전은수 후보가 앞장 서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진짜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게 저희가 울산의 강남이거든요. 교육 중심의 남구갑 이런데 현장에 나가니까 어머님들이 아 그러면요 중학교 배정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딱 얘기 나오는. 그래서 제가 바로 교육전문위원 저희 파견 오셨는데 교육청과 협의하겠으면 협의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현장을 저 바로 담는 100% 바꿀 수 있다고 장담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후보다 좀 피력을 했었 거든요. 근데 청년문제도 저희가 뜬구름 잡는 듯이 저도 사실은 40 만 39세라서 제가 바로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 못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직접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예 대중이 주목할 만한 예를 들면 2주 투어 3주 투어 만약에 등원하기 전에 청년 당선자 들하고 아쉽게 낙선하는 분들하고 10명 15명 딱 스크럼 싸고 전국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아무튼 뭔가 이렇게 민주당이 좀 달라 졌 데 듣는데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이번에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동탄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수차례 간담하면서 빼곡가게 홍보문을 다 냈다는 거 아니야. 이 아파트에서 뭘 요구하고 있고 이런 걸. 그러니까 그 소통하고 경청했던 과정들을 녹여낸 거잖아 홍보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굉장히 호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필로 썼다는 거. 아무튼 저는 이 후보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게 많고 두 분께 이 얘기도 한 번 여쭤볼게요. 해봤더니 지금 열심히 특히 두 분은 인재 영입이 된 상태에서 짧은 기간 에 한 3개월 이렇게 들어가서 캠페인 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런 면을 좀 더 앞으로 갖춰 하겠구나. 다음 4년 뒤에 다시 뛰려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잖아요. 시민들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할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어떤 분야를 또 연구 해야 할 과제도 있고 막 느끼는 게 많이 있을 텐데 아니면 뭐 조직을 이렇게 구성을 해봐야겠다든가 다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좀 부족했던 면은 어떤 면일까요 제일 아쉬웠던 건 지역 조직이죠. 조직을 강화 시킨다는 말씀이 뭘 하려고 해도 누굴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면 그 사람하고 유대가 있는 우리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포인트 들을 자꾸 잡아나가는 게 앞으로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내가 민주당 당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입니다라는 걸 강남물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확인은 많이 됐습니까 저한테 와서 처음에는 숨어서 이러고 가시는 분이 많았는데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선거 기간이 무르익어 갈 수록 대놓고 와서 큰소리로 지지하시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악수하자고 찾아 오시는 분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이 늘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새가 불렸다고 생각해서 자신 있게 나오시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로 바꿔야 된다는 절실함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의지를 드러내서 오시는데 다시 또 선거가 끝나면 두려운 것은 이제 숨을 까봐. 숨을 까봐. 저는 사위 보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보수는 반드시 자기 표시 합니다. 거기는 그렇죠. 나 너 안 찍어 해. 민주당은 절대 표 안 줘. 거기는 오히려 사위 진보가 있는 네. 사위 진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위 진보들을 다시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자신 있게 본인 목소리를 내게 하려면 민주당이 강남을 포기 할 게 아니라 강남에 더 집중 투자 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흔히 이야기는 강남 좌파라고 일컬어지는 문화예술계 인사부터 생각에 있는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강남에 살고 있는 .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상적인 행사 들을 반의해서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저분들 만나고 싶으면 민주당 쪽이구나 그걸 느끼게 만들어야 . 여기 셀럽들 있잖아요. 우리 박시용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셀럽들이. 저는 강남에 안 통하는 스타일이고. 톡 콘서트 같은 행사라도 주말 마다 좀 꾸준하게 잡아놓고 하면 굉장히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 지난번 제가 가서 유세했었잖아요. 유세했죠. 일과성이고 꾸준하게 이제 톡 콘서트나 어떤 대화의 장을 자꾸 열어서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좀 높은 분들도 오셔서 그럴 필요가 있어요. 꾸준하게 좀 대화를 자꾸 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야 하고 그렇죠. 저도 들어서 처음 알았어요 . 그러니까요. 저도 거기 살지만 종불세는 불만이 있었는데 다른 게 뭐가 그게 문제가 될까 생각했는데 막상 거기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집들이 그렇게 아주 비싼 집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그만 아파트 임대 아파트 를 받았다가 분양 전환해서 겨우 내 집이 된 사람들 그런 분들조차 도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부가 체계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피해의 의식 그다음에 내가 처음에 임대 주택 들어올 때 민주당 정권에서 들어왔는데 분양 전환을 해보니까 손해받다. 비싼 값으로 분양 전환 하고 이자도 처음에 약속된 이자보다 점점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3% 이상 이자를 내고 있다는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 시행 시점에 정권하고 정책 시행 후에 결과물이 나오는 정권하고 또 틀리거든요. 국힘은 다 옛날 정권으로 미루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죄를 문재인 정부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라는 걸 제대로 알려주려고 해도 그럼 누군가 소통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좀 와서 같이 좀 시간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자꾸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공약 중에 제가 공약이 굉장히 참신하고 색다른 고향이 많았는데 그중에 막 눈에 딱 불왔던 것이 예를 들면 규제를 부단위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동 단위로 해야 한다가 구도 예를 들면 정말 필요한 동들인데 열악한 흔히 아는 세곡동 이라든가 수서나 이런 동이 있는데 전체로 강남을 만약에 거래 제한 구역을 묶었다 이러면 그런 동은 해당이 안 되는 동들인데 선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제한이 아니라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해서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 되면 대출도 안 되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10년 거주해야 되는 의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게 돼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 같은 게 제 값을 받기가 힘들죠. 그러면서 본인은 입주해서 10년 살아야 되니까 또 부담이 되고 전세기간도 앞으로 유예시켜주는 게 2년 3년 이렇게 끌어놔서 실제로 2년 단위로 전세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정책들이. 그런 것들을 고쳐주는 역할을 민주당이 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면 주민들의 인식 이 바뀌죠. 아니 나는 그거는 상당히 합리적이더라고 구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걸 동단위로 하자 구 안에서도 공약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 공약을 내니까 다 따라 했어요. 너무 빨리 발표했다니까 그거를 선거 공보물에 딱 넣은 시점보다 확 비해서 너무 빨리 했어요. 선거 공보물을 사전에 내게 되어 있어요. 이미 공보물이 제출될 때 공약은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빨리 한 거고요. 그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선관위에다가 우리가 자료 제출을 사전에 먼저 내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 들어가기 전에 얘기죠. 그래서 공약을 잘 만들었는데 하여튼 거의 누구 공약인지 잘 모르게끔 섞였고 제가 공약을 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하겠다고 상습세부터 부담금 폐지까지 한다고 또 발표를 하잖아요. 남구에서 선거하면서 민주당이 좀 더 신경 써야 할 거 생각 되는 게 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조직인데 저희도 똑같이 샤이 진보 가 당당한 진보가 된 계기였다 이번에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몇 번 가는 곳은 달라졌습니다. 뒤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뒤에서만 지지할게 하시던 분들이 이제 골목에 나와서 화이팅 외치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좀 효율 적으로 조직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도 사실 이게 전 총선은 의석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졌지만 전체 의석 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쨌든 그 이끌고 그 차선이 이제 두 번째가 지역 의석을 만드는 건데 거기서 당당한 우리 민주당 당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 여기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이래요. 뭐 이제 선거 나오신 분들도 이거는 우리 민주당 건데 좀 불리하니까 빼고 이거는 유세우는 게 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반대거든요. 오히려 민주당 가치를 당당하게 선명하게 해서 이겨야 된다. 그 이름으로 이기게 만들고 설득하고 피력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가치를 조금 더 확실히 하자.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거에 울산에서 민주당은 3당 이미지 였거든요. 민주 노동당 2당이었고 되게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 확실히 바뀌었고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국민의 힘과 어깨를 이렇게 나란히 할 정도의 크기로 컸다. 민주당 이제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민주 노동당까지를 흡수하는 느낌이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울산의 민주당 당원들이 기가 좀 필 수 있는 길이 필 수 있는 이번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나. 그리고 너무 후보들이 또 좋았고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네. 다 열심히 진짜 한 명 한 명 다 열심히 했는데 특히 이번에서 놀랐던 점이 지역 언론에서 사실 언론사에서 잘 받아주진 않나요. 국팀의 이제 뭐 좀 안 좋은 그런 네거티브 기사를 저희가 그거 냈으면 좋겠다는 그 기사에 대해서 안 내줘요. 하지만 개별적인 분들은 저희한테 엄청 지금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그걸 좀 놀랐습니다. 한 분 한 번 이제 연락 오시거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날에도 어떤 분들이 되게 의미심장 하게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하셨고 정말 진정으로 하셨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나이 많으시거나 상관없이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야 근데 우스찬은 이제 좀 여론조사 좀 하라고 그러세요. 일부러 안 하잖아요. 지역 신문들이 맞습니다. 지옥 언론들이. 네. 민주당이 잘 나올까 봐. 네. 맞죠. 그나저나 그 옆 동네 김태선 후보가 당선이 돼서. 네. 너무너무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같이 다 기뻐하시는 게 한석을 지금 야권 단일 후보 내면서 잡음도 초기에 있었고 있었죠. 아픔도 있었기 때문에 이 동구 김태선 의원님께서 되시는 게 저희 울산은 큰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김태선 오상택인가요 그 분 중국 오상택. 그 다음에 남구의 남갑의 이 전원수에서 젊은 분들이 민주당의 세 분이 확 나간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분들이 민주당의 세 곳이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언론 기자 여러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울산도 너무 젊고 좋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또 시당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남구 의뢰 박성진 위원장님도 그렇고 본인들이 오히려 우리는 젊은 세대를 낸 민주당이다.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반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대가 돼요. 정말 울산. 그 의대 문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담아보면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전혀 없죠. 이거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굉장히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서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자리들이 없잖아요. 대통령도 양보할 때 시기를 놓쳤고 의협이나 의대생들이나 전공의협의회나 다 어떤 기폭 좀 전환점이 생겨서 서로 합의점을 이룰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다 놓친 상태라서 총선을 아마 기대하고 지금 끌었겠죠. 총선 결과도 보면 의료계에 우호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제가 좀 들어가면. 좀 바뀔 수 있어서 있는데. 제가 적임자죠. 왜냐하면 저는 의협 임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의료계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저는 어제 페북에도 올렸지만 저도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너무 정부가 강대강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강대강에서 피해보는 건 국민이거든요. 국민 피해가 더 생기기 전에 뭔가 전환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양보할 부분들을 양보해야겠죠. 첫 번째는 의대 증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론적인 힘이 형성이 됐잖아요. 증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언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의 방식의 차이 숫자로 2천 명을 고집할 것이냐의 차이인데 그건 포기할 부분은 대통령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죠. 2천 명이 무리하긴 무리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점진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협의하는 협의체를 의정협의체를 하나 만들고 거기서 논의된 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어떤 처우나 앞으로 법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좀 군 복무에 대한 것도 사실 군의감만 3년이잖아요. 공중보건의사도 사병인데 3년이에요. 일반 사병은 1년 6개월 미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서로 이걸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이 문제를 그런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국민한테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국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합의한 자체가 정부하고 의사만 합의했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끌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지금 화가 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특위를 만들어야죠.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의 특위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서 그 의지를 드러냈는데 민주당 차원에서의 해법 있잖아요. 우리 민주당은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발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런 생각을 해요. 그거를 민주당이 이런 해법을 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할 시기가 놓쳤어요. 총선 전에 했어야 되고요. 이미 특위가 그때 구성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는 특위의 원내만 가지고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원 외에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심판진을 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의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라고 궁금해하잖아요. 인원수야 4,500명 얘기한 적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나머지 흔히 말하는 필수의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공의료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저는 필수의료 공공의료가 증언만 갖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낙수효과 로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 대안들을 만드는 건 민주당이 해야 되고 어떻게 하자는 걸 제시는 해야 되는데 특위는 이 야가 같이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국회의 특위는 그런데 민주당만의 뭔가 입장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그걸 관찰하려고 국민들한테 그런 대안은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지금 지난 21대 국회에서 나왔던 공공의대법 그다음에 간호사법 그다음에 필수의료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걸 이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의 동의를 얻어도 구할 수 있는 개선책을 민주당도 좀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계도 좀 끌어들이고 해야 뭐 합의가 되지. 그러니까요. 합의할 수 있는 안들을 민주당도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있죠. 필수의료를 지금 윤석열 정부는 마치 의대생 증언만 하면 필수의료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필수의료과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떠났어요. 다시는 그거 안 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존중도 못 받고 숙가도 되지 않는 것에 강제로 일하기 싫다는 그런 반발심리가 다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금화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앞으로 할 일들이 지금 우리가 노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건강세 문제가 도입이 돼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10% 외에 10% 건강세를 부과한 지 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세 원을 더 마련해서 마련된 세 원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별도 관리하면서 필수의료하는데 지원을 건보 외에 해줘야지 건보에 있는 돈 십몇조 남은 거 그거 갖고 해결해라 그거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건보만 가지고 노인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노인 의료 문제를 그다음에 전공의 문제나 이런 필수의료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 의료에 필요한 기금은 정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선거운동 하면서 사실 개설된 유튜브 6만 구독이 넘었는데 이번에 200명이 좀 더 나가셨지만 SNS 활동을 하면서 정말 힘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책을 담을 때도 여기서 정말 전국적인 소통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찌됐든 무슨 이유와 분석을 하든 저는 모든 선거의 결과는 후보의 잘못 후보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해단식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웃고 있지만 그래도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 남구갑에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같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재영의 인사들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 모이기로 했나요 어제 일단 수요일 일단 저는 이제 일정이 안 돼서 한 10명 정도는 못 가셨고 또 계속 모일 것 같습니다. 또 낙선자들끼리 또 낙선자 모임이 있어요. 낙선자 모임 만들어야 돼. 한번 제가 가겠습니다. 전자 모임에. 저는 정치는 이제 초보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의 패배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아픈 상처입니다. 그런데 패배가 패배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뭔가 좀 다른 노력을 또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저는 하나 희망적인 걸 봤는데 제가 이렇게 유사하고 다니니까 따라다니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진짜. 강청이 강청이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말 선거권을 가질 때까지만 열심히 내가 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고요.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자 낙기아님 슈퍼챗 투어 2부님 두 분의 멋지고 감동적인 싸움에 행복한 시간이었다. 고맙고 늘 응원한다는 저희 멤버십 회원이신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하시죠. 네. 너무 전국에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우리 박시영 tv 구독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캠프 실무진들 그리고 우리 선대위 분들 그리고 자봉단 분들 그리고 정말 곳곳에서 연락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울산 남구갑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청이 고객님. 저도 박시영 tv 애청자 여러분 지지와 성원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선거운동 하면서 사실 복지관 그다음에 노인회관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환자 진료실에서 환자로 만나는 노인들하고 그 현장의 장소에서 만나는 분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악수를 해봐도 손이 우리 보통 악수하는 사람들의 손하고 틀립니다. 다 관절들이 엄청 굵어져 있어요. 일도 많이 하셨고 관절련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역에 기꺼이 개원을 해서 강남 의사로서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 좀 일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원래 목표였던 돌봄과 의료가 연계된 사업을 강남부터 한 번 시작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제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성원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정치도 이제 대중정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찾아뵙고 박시정 대표께서 코너 하나 주시면 열심히 인사하러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보고 싶은 분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 낙산하는 분들 열심히 뛰는 모습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보고 싶었던 남행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확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안 하셔나 안 하세요. 그게 일부에요. 그런가요? 오래간만이고요. 전 누구보다 이제 저와 함께 밤을 새주신 여기 박시영 tv 우리 박시영 대표님 또 이아 스태프들 그리고 그때 새벽을 같이 함께 지새워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기 의상이 더 돋보이십니다. 제가 우울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미용실도 다녀왔고요. 그러니까요. 엘레강스해 보이려고 선거 운동복만 맨날 입고 김건희 보고 있나? 너무 비교가 됩니다. 저는 이제 자연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됩니다. 어떻게 좀 몸은 좀 회복을 하셨습니까? 너무 지쳤을 텐데. 네. 그런데 쉴 틈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날 저희가 투표 종료 이후에도 보셨다시피 제가 이제 출구조사 결과 발표한 그 당시만 잠시 행복했고 그 이후로 계속 바쁘게 지금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차적 위법성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뭔가 들고 있는 것들을 내놓으면서 소를 제기하고자 지금 당과 긴밀하게 협의했고요. 그리고 저도 최대한 많은 증언 그리고 물증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에서 그날 저희가 박시용 tv 생중계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절차적 하자 특히나 관외 사전투표함 1 2 3번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저희가 생각하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에서도 발빠르게 총선 투명성 검증단이라고 해서 우리 김민석 대표님을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소송 제기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고요. cctv 확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에다가 증거 확보해달라는 요청했고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날 우리 새벽에 오셨던 그 송림체육관의 cctv 녹화 영상물을 아직 받지 못했고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 안 좋군요. 네. 그런 시간을 끌 이유는 없는데 이유는 뭐라고 됩니까 일단 각 선관위별로 선관위에서 설치하는 cctv 영상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개표 상황 장소에서 설치해놨던 미철 선관위의 영상물은 제공을 했는데 송림체육관에서 전체를 비추는 cctv 영상물은 나름 개인정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선관위 관할이 아니다 인천시의 그러면 소를 제기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은 성명불상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선관위 업무 전체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증거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송림체육관에 할 수 있는 걸로 관할 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해놓은 상태고요. 미철 선관이 답변은 미철 선관이 나름대로 그곳에 영상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고 있는데 벌써 한 일주일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재검표는 또 별도로 추진도 합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당시 상황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황교안 민경욱 이런 분들의 사례를 들어서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지난번 총선 때 171표 차 낙선을 하고 재검표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 뭐였냐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그 선거 문화에 있어서 그 절차를 저는 인정하고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재검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할 때도 뚜렷한 물증이나 뭐 그런 유사한 뭐 제가 어떻게든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었고요. 의혹만 가지고 이것을 부당하게 불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때도 재검을 포기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날 밤에 저희가 4월 10일 선거 종료 이후에 정확하게는 한 11시 50분경이었을 거예요. 우리 박시영 tv와도 계속해서 개표 상황들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하실 때 현장에 나가 있던 우리 개표 참관인들이 이제 관외 사전투표 화만 열면 우리가 이 상황을 한 천 표 정도 좁혀져 있던 상황에서 뒤집을 수 있을 거야라고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4년 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현재보다 사전투표율이 더 한 6% 더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외 사전투표의 경향성이 약간은 달랐어요. 달리죠. 관내 사전투표보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더 강했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많은 조사에서 저를 지지해주는 그 연령 분포도가 30대 40대 50대가 주축이 되어 있는데 관외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환경을 갖춘 유권자는 거의 그 연령대죠. 그렇죠. 직장에 대한. 관내 사전투표는 최근에 어르신들도 대거 투표를 하신다고 하니 그 경향성은 이전과 좀 많이 바뀌었고 그러니 저희는 당연히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까지 저희가 7개의 관외 사전투표함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기표 참관인들이 계속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던 상황인데 마침 이제 관외 사전투표함을 개함합니다라고 했을 때 모두 모여서 보니 4번부터 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1번 2번 3번을 실제로 어떤 참관인에게 그 개함 절차를 보여주고 개함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열었는지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은 사실 선관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중에 항의를 하니까 4 5시간 끌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너무 당했다고 기분이 나쁜 게 관외 투표함 3개를 못 찾겠다라고 해서 서는 시간을 지금 허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 다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렇게 표현을 했고 실제로 알 수 있는 곳에 다 집계를 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항의를 하니 그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의하느라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쪽에 항의를 받아주기 싫은데 지쳐서 떨어지기를 바랐던 그런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행위가. 그때 당시 오늘 저희가 한 4시쯤 갔나 4시 반쯤 가고 한 3시 이후 정도 했죠. 그리고 아침 8시까지 그런 실행을 했죠. 저는 그 당시에 애초에 91.3% 개표 이후에 7000개 이상 개표할 수 있는 함이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뒤집을 수 있습니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던 시각이 11시 한 50분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화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한 5% 정도가. 기대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랬는데 그 절차 때문에 저희 개표 참관인 중에 한 명은 1번 2번 3번 관의 투표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때부터 항의하면서 다녔고 또 나머지 개표 참관인들은 4번 5번 6번 7번이라도 똑바로 보기 위해서 계속 참관을 했고 이후에 이 절차에 대한 질문들을 했는데 두 가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저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선거관리 과정의 절차적 위반 위법성이 드러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 선거 개표 절차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177조에서는 개표를 할 때 개함을 할 때 이 함을 열 때 개표 참관인에게 이것을 확인을 시켜줘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은 못 봤다고 했고 더불어 또 국민의힘 쪽 참관인도 1 2 3번을 못 봤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걸 보여줬냐 인데 선관인 입장은 우리 정당 외에 기타 정당에서 온 참관인들이 있었다. 누구에게라도 보여주고 열면 그것은 절차적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송림체육관의 이 함 이동에 대한 cctv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겠네요. 네. 그게 핵심이고요. 하여튼 거기에 절차적 위반을 저희는 제기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선명하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데요. 우리가 개표 과정을 공표하는 것이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8조 3항에 있는데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이것이 집계부에 넘어가서 그 위원들이 다 직인을 찍고 나서 결국 컴퓨터에 전산 입력이 되고 이것이 집계가 돼서 방송국으로도 송출이 되는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개표 상황표라는 것이 평면에 매번 개표 절차의 공표가 되든지 또는 선관위원장석이 맨 위에 있는데 그 선관위원장이 그 절차에 따라서 매번 방송을 육성을 하든지 이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표의 의무가 있구나. 개표 과정에 공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개표 과정이 투명하게 절차를 따르면서 잘 진행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이번 미초 성관위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전에 쓰다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문서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법정문서 서식이 아닙니다. 개표 집계 상황표만을 벽면에 그것도 이렇게 공표의 의미가 아니라 덮개처럼 계속 덮어놓고 진행을 해요. 그리고 새벽에 우리가 관외 사전투표함 1, 2, 3번의 상황표를 확인을 시켜달라고 할 때도 저기에는 4번 집계 상황표 달랑 하나 계속 걸려있었고 투표 종료 시에도 그렇게 끝났어요. 이 부분은 선거관리사무국장도 법 위반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왜 연출됐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무원을 해봤잖아요. 우리 박생대표도 청와대에서 근무 를 해봤지만 행정사무를 볼 때 누구나 이전에 있었던 관습 관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실 의무의 조항이 공무원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서를 두 번 세 번 작성을 하는 게 더 귀찮은 일이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을 준수하면서 전체 절차를 지켜가는 것이 기본인데 이번에는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그 당시에도 우리 개표 참관인들이 4년 전 경험이 있는 굉장히 열심히 개표 참관할 수 있는 연습 그리고 교육을 많이 하고 간 참관인들이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답변이 녹취도 해놨는데요. 이 지금 개표 집계 상황표는 서비스지 의무가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모면을 했습니다. 그 순간은 모면했구나. 네. 그런데 이후에 그것이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리규칙에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 부분은 본인들도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하는 상황인데요. 저의 지금 법률 자문을 맡아주고 있는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이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선거 무효 소송이 가능한데 대한민국 법이라는 것이 이후에 이전에도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던 그리고 성공했던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새롭게 뭔가를 시도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좀 어려움은 있을 거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사전투표 함 이라든지 저희가 그날 겪었던 에피소드 등으로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이 선거 시스템의 전반적인 부분을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싸울 생각이고 개선시키는 것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궁금한 것. 그러니까 그날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추홀이 이제 동미추홀 갑과 을이 있는데 처음에 개표할 때 일부 동이 막 섞여 있었다면서요. 갑 지역과 을 지역이 그건 어떻게 해명하던가요 저도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미추홀에 갑과 을이 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갑은 주안이동하고 도하동 딱 두 군데에서 동별로 또 나눠지고요. 저희는 나머지 5개 동에서 11개로 나눠지는 그런 동인데 실제로 구액을 완전히 나눠놓고 개함을 하는 개안부 그리고 분류기 심사 집계부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나눠져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뭔가 푯말도 붙여놓고 바닥에 여기는 뭐 숭이동 용연동 개함을 하는 곳입니다라고 분명히 적어놓고 선 그 투표함이 도착한 것을 나중에 뭐 시간이 맞지 않고 저쪽이 뭐 갑쪽이 많이 남아서 좀 쉽게 빨리 수월하게 시간을 땡기기 위해서라면 저희가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 시작할 때부터 이쪽 숭이 13동이라고 하면 숭이 13동에 주안동함을 여기다 부어서 분류를 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법령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각 투표소별로 구분해서 개표하게 되어 있다는 절차를 어긴 것인데 제가 그 부분도 현재 미출 사무국장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대화 내용 이의제기하는 부분 녹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관외투표 4개 개함한 것하고 3개 이제 못 찾았던 것 하고 그 득표율 두 후보에 그게 차이가 좀 있던가요 크게 없었습니다. 그건 크게 없었군요. 네. 그건 크게 없었고요. 일단 새벽을 꼬박 지새우고 저희가 아침 정도에 보여줬던 것 중에 또 심각한 절차 위반이 뭐냐면 실제로 각 함을 개표했을 때 아까 공표 절차라고 제가 말씀드린 개표 상황표가 최종 법정 서식이거든요. 그걸로 이번 함이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선관위에서는 개표 진행표라고 해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서식을 저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밑에 각 위원들의 직인까지 찍혀있습니다. 이 서식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굳이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이 위원들의 도장 직인이 있을 이유가 없는 서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우리 개표 참관인에게 여기 이미 개표한 결과가 있다라고 보여주면서 그 박스 이미 정리되어 있는 개표 대에서 정리되어 있는 함 3개를 열어서 보여준 거죠. 그것조차도 실제로 정하고 있는 개표 절차 과정과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여러 석연치 않은 게 있고 아니요. 확실한 선거 개표 관리 선관위의 개표 절차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 거죠. 위법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를 제기한 거고 이번 주에 제기할 겁니다. 준비 중이고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그리고 하나 둘 확인을 다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을 당에다가도 함께 대응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릴 상황이고 당에서는 공무원을 선관위에다가 증거 보존 신청 같은 것도 같이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 내로 이게 한 달 내에 선거 무효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단심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법에서 한 번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 아무튼 저는 그날 많은 분들이 밤을 같이 지새 주면서 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승복을 하느냐 이런 말씀들 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하셨던 걸 제가 잘 아는데요. 실제로 이 과정에 있어서 절대 부정선거 대표 부정 이런 식의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저쪽 보수 유튜버들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곳에서 저는 좀 같이 휘말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부정이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아직 그런 명확한 근거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근거도 없고요. 아까 위법성. 네. 위법성은 확실하게 저희가 밝혔고 드러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것이 개표 오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수사 의뢰하고 조사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흥미나 한 꼴로 차님. 네. 나도 남행위 위원장님 지역구 때문에 밤샜는데 위로의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조지은님 저도 밤샜다고 남행위님 우실 때 저도 울었어요. 해와달님은 다른 지역을 한꺼번에 섞어서 개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그건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게 참 윤상현 의원이 있는 지역이라 더 암튼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과정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볼까요. 과정에서는 선거 때 바닥민 씨 너무 좋았다고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어갔고 실제 어땠습니까 뜨거웠고요. 이번 선거는 사실상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정권에 대한 신뢰를 가진 적이 없고 불신 그리고 심판 구도가 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미치오리라고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물론 지역민주가 오랫동안 호흡하고 밀착되어 있는 일꾼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 정권에 대한 심판 기류는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연임해서 지역위원장을 맡은 사례가 한 20년 만에 처음이었던 거예요. 대부분은 와서 선거를 치르고 당을 떠나거나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 정도로 상대 후보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주당 토양이 튼튼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지만 지금 새로 유입된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오래된 원도심이 많이 있는 곳이긴 했지만 저도 어르신들을 만나 봬도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무엇보다 여론조사 흐름이 계속 상승기류였거든요. 그리고 당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심지어 우리 당대표가 세 번이나 저희 지역을 방문해 주신 것은 초박빙 우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면 이곳은 당연히 이제 남령이가 승리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런 변화의 조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구조사가 이렇게 대한민국 6.3% 이기는 출구조사가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는구나 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번 4년 전에 제가 출구조사 때 한 4% 3-4% 약간 밀리는 조사가 있었지만 사전투표로 충분히 극복한다 이 얘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지층이 거기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때 그 결과가 171표 차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데 6.3% 5%를 넘어가는 이런 오차범위 밖에 경우에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들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때 민심도 있고 제가 이제 저희 지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 할 때도 그렇고 지역민들 만나면 참 많이 울게 됐거든요. 저하고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그 한 4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그 슬레트 지붕이라고 하죠. 그 손도 못 대는 그런 주거단지를 지날 때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골목골목 이렇게 벽치기 그런 유세운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정말 백발의 몸빼바지 차림에 노구를 이끌고 제가 보기엔 70대 80대 가까운 할머니 아주머니 그런 할머니께서 막 담벼락까지 뛰어나오셔서 이번엔 된다. 무조건 된다. 그리고 책자 지금 보고 있었다. 공보물 말씀이신 거예요. 그 얘기하시면서 책자 너무 잘 만들었다. 그 내용 다 보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옆에 또 대문 앞에까지 또 뛰어나오신 할머니도 또 만나고 그런 걸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막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꼭 당선이 돼서 동네도 가꾸고 또 더 좋은 소외된 분들 또 아니면 진짜 서민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해야겠구나. 그런 유세의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그렇지 못해서 그분들 생각이 참 많이 났죠. 어리버리님이 밤샘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해와달님도 마음이 찢어졌다고. h님은 저는 개표 참관했는데 너무 이상한 상황을 많이 봤고 무질사함에 놀랐다는 글도 올려주셨네요. 낙선 인사를 다녔죠? 저는 이번에 지난번에도 이제 낙선 인사를 혈수막을 걸고 한 며칠을 해보니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또 보여드리기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해서 낙선 인사 대신에 제가 그동안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역민들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자. 그래서 제가 곧바로 교육감님 만나러 갔어요. 그래요. 페북에 그거 봤어요. 도성환 교육감? 다 추스리고 교육감님께 약속 또 우리 교육감님이 제일 먼저 위로 전화도 주셨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이슈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신설 문제였어요. 새로 입주한 단지에. 거기에 저하고 상대 후보하고 완전히 엄청나게 불꽃 튀는 그런 계속 감론 을박이 있었거든요. 애초에 lh에서 초등학교 신설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약속이 됐던 그런 초등학교 신설 가능한 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2년 아니면 길게는 4년 1년 전에 이 현역 의원은 거기에다 초등학교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찢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법령 내에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거기서 가장 핵심은 학생 유발 개수예요. 그래서 과밀학급의 기본이 28명까지 인천시 교육청. 그런데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학교에 배정된 아이들이 다 수용이 됐는데 25.9명이었어요. 그러니 교육청은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신설학교를 짓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도심형 캠퍼스 일단 분교 형태의 행정도 조금 더 수호시키고 중투심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내놨더니 이것을 저쪽 상대 후보가 마타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에 대한 진심의 전달이 잘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저는 묻고 싶었던 것이 그러면 그동안 그 힘 세고 힘 좋다는 그 현역은 뭘 했나 이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 파이팅에 있어서 제가 약간 밀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라도 주교 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출생의 문제에 있어서 교육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여기 입주한 입주민들이 대다수 젊은 층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실망감이 엄청난데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낙서는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청을 또 찾아갔고 앞으로 인천시 교육청에서 내놓는 대안들도 제가 유심히 볼 것이고 어떤 법을 개선해야 여기에 실제로 학교를 개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제가 마음을 살 노력을 했고 또 그 뒤에도 참 속없다고 제가 혼났지만 구청 배장배 배드민턴 대회 주차장 확보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약속했던 것 지키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차곡차곡 지금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이제 우리 서희 스타일드 앞에 신호등 개설하는 문제로 경찰하고 연결해서 또 간담회 가질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낙선 사례를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요. 울기 싫어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박수로 위로 겸 격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들이 약간씩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열심히 뛰셨잖아요. 4년 동안 진짜 방송도 지역구 활동도 또 원회위원장 협의회 사무총장 그다음에 당의 또 민주연구원 부원장 종익무진 했는데 이거 조금 더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아쉬운 혹시 대목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미촐의 민주당의 그 토양을 좀 더 튼실히 하고 지금 정도의 성과를 내는 곳에 있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이번에 원내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우리 민주당 미촐 지역구의 식구들은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반칙을 하는 걸 다 실력으로 둔갑시키는 사회는 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부족했던 게 뭐였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든 그런 성과들을 오히려 맡아도 하는 거나 또 아니면 제가 송영길 처제로 계속 어르신들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제가 그걸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어르신들 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 송영길 대표가 인천에서 얼마나 유명한 정치인이세요. 시장까지도 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송영길 시장은 저의 형부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힘든 일을 겪고 옥고를 치르다 보니 갑자기 송영길 처제가 된 이유가 송영길 대표의 사모님이 남영신이세요 성함이. 그래서 함자가 저하고 한 글자 차이 난다고 그 유튜브에서 얼굴도 비교해놓고 가짜뉴스를 막 생성했었어요. 그거 가만히 맞췄습니다. 제가 그래서 반드시 법적 조치 한다고 했더니 10만 이상의 채널들이 다 내렸는데 그것을 계속 이용하는 세력들이 우리 지역에 있었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남영이는 괜찮은데 송영길 처제라며 낙하산이라며 이런 식의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재명 처제라며 언제나 또 우상호 처제라며 제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남영이는 누구의 처제가 아니면 이곳에 오지 못할 정도의 능력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거야말로 굉장히 마타도하고 비판의 기재로 작동한 건데 그게 일정 부분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실력이 부족했어요 . 그러니까 그건 누군가가 기획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지지자분들이 금융치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우리 정치권이 사법화되면 안 된다. 정치로 풀어야 된다 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는 저도 좀 더 악바리처럼 싸우려고 캡처해놓은 커뮤니티도 있고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추적 해서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죠. 마냥 선한 영향력만 믿고 있었는데요. 정치인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상주의로 접근한다고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접근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방치하면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맛이 갑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대착이야. 이번에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도 이준석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를 했거든요. 따님 개투자 관련해서. 그걸 대응한다고 했지만 상당히 늦었어요 사실은. 중앙당에서 전폭적으로 때려줬어야 하는데 아무튼 그 네거티브 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 중요한 항상 과제입니다. 우리 제가 이제 댓글 중에 맞다 까이 님 같은 분은 저한테 이제 지역구 방송하지 뭐 방송보다 지역구를 더 챙겨라 이런 말씀들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4년 원예위원장 하면서 골목당사를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기억나요. 제가 쉬지 않고 방송은 사실 방송대로의 또 효과도 있었습니다. 제어의 인지도를 정말 높이 해서. 인지도도 높고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아 똑똑하니까 방송 나가지 이게 급을 쳐 주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효과도 정말 필요했고요 . 그 지역은 지역대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16년 동안 지역에서 얼굴을 익혔던 분은 한 번만 가도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저는 어제 갔던 떡 가게 떡집 사장님을 만나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보고 좀 열심히 다니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장님하고 저하고 대화 나는 거 모르셨니까 왔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차이를 느끼고 또 하나는 조직적으로 구전 홍보를 잘하는 거죠. 다녀갔다 봤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보셨냐 그러면 아니 나는 못 봤지만 그렇게 열심히야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략도 저도 구사하려고 합니다. 아 그럼. 네. 열심히 배울 건 배워서 해야죠. 그런데 몸이 10개가 못 되거든요. 한 개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어떻게 선거운동 했을지 대충 짐작은 되고요. 자 광고 하나 듣고 이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어 밀크시슬 글루타셀 함께 볼 텐데요. 영상 광고 먼저 만나보실까요. 참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원해 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낙선자 전체를 모은 거죠 원해 지역위원장들을 위한 점심 간담회 였어요. 위로의 자리였는데 거기에 오시면 당선자도 있고 낙선자 같이 모인 거예요 우리 중에 당선자 몇 분도 오셨죠 원 외였던 위원장들 중에 김현정 회장 그리고 윤종군 그리고 또 이강일 그런 분 몇 분 오셨고 대부분은 저희가 험지지만 전략지역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힘든 곳에 원해 지역위원장 강남 강원 뭐 이런 데 다 낙선한 후보자들이었고요. 제가 진짜 그 자리에서 그동안 꾹 참아뒀던 눈물이 확 터졌던 이유가 우리 원해 지역위원장 간담회를 당선자 축하자들 만나는 자리보다 먼저 하신 거예요. 제가 그거 알고서 예전에 제가 2016년에 비례후보로 우리 박시장 대표 처음 만나서 주부도 전문가다 주부도 직능이다. 직능이다. 엄마도 전문가다 이거 만들어주셨을 때 비례대표 나가면서 책자를 하나 만들고 그 중앙위원들 다 찾아다닐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시장실에 갔더니 비서진이 벌써 너 누구냐 처음 본다. 듣보잡이다. 그냥 지금 시장님 바쁘다 이러고 저를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영입자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얼마나 서러워요. 그래도 내가 당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이건 참 그렇다 하고 성남시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다음 바로 갔는데 열린시장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 한 분이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이러저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시장님이 바로 나오시더니 아이고 열심히 하라고 너무나 진짜 정겹게 응원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가 그때 그 앞에 겪었던 일 그리고 그때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너무 따뜻하게 그냥 이렇게 응원해 줬던 그 잠깐의 그 순간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그냥 이렇게 주체하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제가 페이스북에 글로 썼더니 또 이걸 기사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한 사람으로만 평가를 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속이 깊고 남을 배려하고 그런데 약간 그 양반이 약간 샤이 에 적극적으로 표현을 네. 그건 차이는 있죠. 친한 사람 아니면 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뭔가 친하게 해줘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면 아닐 수 있는 그냥 일반 당원의 한 명이지만 아니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온 신인에게 용기를 줘야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기본 그분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가 저는 2017년 대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됐었잖아요. 그 뒤에 우연히 식사 자리를 하는데 대선 얘기 인사 하고 그러는데 머리 막 이렇게 극적적해서 제가 부족했다고 준비 안 된 상태에 나와서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 는 데 참 소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분인데 너무 심하게 악마화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참 그걸 제가 다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8년 전에 저의 모습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총선에 정말 저는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민주당의 앞승 대승을 이끌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셨잖아요. 저는 미추홀의 당대표가 이렇게 와준 것도 처음인데 세 번이나 와준 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라고 동네분들이 다 이구동성 말씀하셨고요. 다녀가신 이후에 그쪽 시장 분위기는 또 완전히 반전됐고 그런 걸 다 느꼈거든요. 그러니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그 소회를 밝혔고요. 또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원해 지역위원장 협의회라고 더원협의 회장이 김현정 회장이었는데 당선자 신분으로 바뀌어서 제가 직무대행을 맡는 또 추대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다시 원위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텐데 저희가 21대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도부가 들어갈 때마다 부탁드렸던 게 지역당을 보완시켜달라. 합법적인 지역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전개특위에 있어요. 전개특위에서 거의 합의를 이뤘다가 국민의힘 쪽이 나중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이게 안 된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임기가 아직 남아있으니 제가 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한 번 더 부탁드려보려고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날 배재정 의원이 자신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사조직이 아니라 이 지역위원회를 꾸려갈 수 있는 상황은 시구위원합동사무실을 만들던지 아니면 또 자기가 연구단체든 뭐든 만들어서 이 활동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유사 선거사무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게. 그래서 대부분의 원의 지역위원장들이 감옥 담벼락 위를 걸어간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도 그 점을 정말 조심하려고 우리 지역이 얼마나 험한 곳입니까 강한 상대가 있는 곳이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시구위원들도 딱 평수대로 쪼개고 n분의 1 딱 하고 해서 유지비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거든요. 지난번 어디까지 합의가 됐냐면 과거에 지구당이죠. 부활하자. 이름은 지역당으로 한다. 그리고 거기에 유급사무원을 한 명을 둘 수 있게끔 한다. 그리고 후원금을 연간 후원금 5천만 원 그게 너무 적다 해서 7천 1억 이 얘기도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원의위원장들은 후원금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정치자금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개인 돈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야 하거든 사무실에 불가능한 얘기. 사무실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실제로 저희가 원의 지역위원장에게 혜택은 우리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도 되게 많이 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현수막 그리고 문자 이런 부분 그리고 정책간담회를 열 때 지역별로 원액이 조금 더 우리 당비의 4분의 1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더해서 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돈까지 해서 지역에 할당된 돈은 합법적인 부분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됐거든요. 저는 지역에서 아니 저 남념이 돈도 없는데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걸어?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할 때마다 당에서 다 걸어줍니다. 당에서 다 걸어줍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그치. 그리고 당원이 또 지역위원회에 당원이 많으면 좀 더 혜택이 더 오죠. 분담금이 훨씬 커지죠. 그래서 여러분 당원 후원계좌 아까 어떤 분이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저 남념이는 후원계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업구역 해설이 안 되고요. 지난번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선거 과정에서는 후원액을 다 채워주셨어요. 제가 그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앞으로 4년 동안 또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측면도 큰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제가 4년 동안 지역위원장을 잘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도 저희 지역의 시구위원님들도 힘을 보태주셨고요. 또 당원이 자꾸 늘어나는 그 힘도 굉장히 컸고요. 또 열정적으로 함께 도와주신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별로 돈도 없는 보통 사람도 지역위원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의 4년도 그런 식으로 헤쳐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합법적인 지역당 그리고 지역위원회를 사실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불뿌리 민주주의 정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세훈이 미워. 오세훈 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합동연설에 이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합동연설에 이런 거 부활해야 돼요. 시민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정치개혁 이슈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정기특위가 선거 앞두고만 활동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영희 위원장의 꿈꾸는 정치는 어떤 정치입니까 제가 이번 유세기간에도 남영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정치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정치를 왜 하고 있지. 저는 애초에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사랑해서 정치에 제 발로 뛰어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세상은 어디에나 차별이 존재하고 기득권이 늘 존재하는데 그 차별의 벽을 없애고 기득권이 또 비주류가 또 기득권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누구나에게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법도 필요하고 실제 행정 그런 권한도 모두에게 고르게 집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함께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때 제가 정말 이분이 꼭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이것이 특히나 우리 청년들 아니면 문화예술인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소득의 차이가 엄청난데 이들이 계속해서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돼야 되는 이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이한주 원장님도 기본사회의 구현을 위한 세밀한 계획들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저도 일익을 담당하고 싶은 거죠. 방송이나 유튜브 출연 부분은 과거와 다름없이 활동하실 거죠? 뭐 어떻습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현재 상황은 조금 소송도 제기하고 정리한다면 조금 쉬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쉴 수 있으면 잠시 쉬고 또 우리 혁신의장님 개혁의장님 세워지면 제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담당하고 싶고 그런 것도 당내에서의 역할도 찾아보고 싶고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조금 며칠 쉬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원래 남영희 위원장의 트레이드 마크는 씩씩함.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밝은 기운 이런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나이 먹어 가요. 저도. 그럼 놓치면 안 돼. 네. 원래 구절초. 구절초. 그렇죠. 제가 구절초인데 여러분들 구절초가 제 닉네임이었거든요. 20년 동안. 그게 제가 지은 건데요. 음력 9월 9일이 제 생일이었고 구절초라는 그 야생초가 9월 9일 음력에 약초로 쓰면 너무 좋은 그런 들꽃이에요. 이 들꽃이 보기에도 너무 예쁜 들국화인데 실제로 아주 자생력이 강합니다. 밟아도 또 일어나고 밟아도 또 피고 저 구절초로 계속 살 생각입니다. 네. 서승만 선배님 남영희 응원한다고 힘내세요. 살만이 빠지셨다고 이가을님 다음에 꼭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박윤아님도 다음에 꼭 당선되시기를 기도한다고 풀아웃님은 선거복 버스니 너무 우아하시다고 이 표현 좋다. 우아하다. 엘레강스의 볼륨으로 하고 왔습니다. 멤버십 김재봉 님이 가입해 주셨네요. 끝으로 우리 지지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고 이 방송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미출구 을지역 개표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 주셔야 제가 지난한 과정에서 힘을 잃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계속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5 초선의 야당 대표가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한 진짜 역사상 유일무이한 이런 기록을 했는데도 언론이 크게 써주지 않으니 많은 분들이 특별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사실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상을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부터는 정말 단합된 모습으로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제대로 하고 미심을 떠받드는 민주당이 될 수 있는지 회초리를 들어주시되 어디 흩어지지 마시고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계속 이 길에 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최태경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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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에서 인사하시느라 또 이렇게 서울 방송에 또 나오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당선언이 되면 되는 대로 또 낙선하면 하는 대로 또 이렇게 나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이재성 낙선자부터.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참 호칭을 이재성 미래비전연구소 대표입니다. 대표님 대표님. 최태경 유원장님 이렇게 하면 되죠 지역위원장. 낙선자라 해도 됩니다. 네. 이재성 대표님부터. 보고 있나 조경태. 서울에도 집이 없습니다. 수학 문제도 풀어드립니다. 민주당 인재영입 이후 이번 부산 사흘에 도전은 실패했던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힘내십죠. 자 최태경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아주 사랑하는 정치인. 방송인 김어준 총선은 싫어하는 정치인. 이번 부산 총선에서 혼자 당선된 전재수 국회의원. 693표 차이로 초박빛 낙선한 최인호 국회의원. 다음으로 부산에서 높은 득표율을 획득한 최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몇 표 차였죠 이번에? 제가 이번에 47.66% 받았습니다. 아쉽다. 반 올리면 48%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만 있으면. 아니 그런데 김어준은 싫어하고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는 건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재명 대표야 총선기획단 정치인 의원 계속 저한테 좋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서 하신 한 말이고요. 김원전 총선은 저한테 큰 관심이 있겠습니까 유명인들 많이 만나시는데 그냥 얼마 전에 출연해서 그런 농담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서. 왜 나 자주 안 물렀어. 아니 여론조사 곳에서 부산 여론조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성적이 아주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저만 여론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투정 부린 거 그냥 소개한 겁니다. 잘했습니다. 자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밥 얻어먹고 밥 사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한테는 제가 밥 사달라고 하고 있고 후배들한테는 밥 사주면서 선거 기간 동안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났지 않습니까 지역 사람들 말고는. 두루 만나면서 의견도 듣고 제 미래 계획도 상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좀 섭섭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식당은 식사 가격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도 계셨고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표했는데 떨어졌다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남편들은 어차피 조경태 될 거라고 했잖아.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택용 위원장 같은 경우는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저는 지난 총선 이후에 수년 동안 좀 몸을 혹사하면서 뛰어노니까 며칠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려요. 그래서 요즘 한 10일 넘게 지났는데도 계속 잠을 많이 자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돼요. 이게 며칠 많이 잔다고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방금부터 이야기했듯이 우리 민주당 총선 세팅 단계에 준비 단계에서 총선기획단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저는 꼭 개인적으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총선 과정을. 그래서 최근에는 정신 차리고 방송 유튜브 모니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보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느꼈고 지금 두 분 한 분 한 분씩 한번 여쭤볼게요. 선거 과정에 특히 막판에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이런 걸 느꼈는지 그리고 출구조사와 또 차이더도 많이 나왔고 여론조사하고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선거 과정을 지금 평가하고 계신지. 네. 일단 전국적인 민주당 총선에 대한 평가도 존재할 수 있고 부울경에 대한 평가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오늘 저하고 이재성 후보 두 사람 불러면 부울경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 것 같아서 얘기하자면 아마 역대 지방선거 총선 다 합쳐서 분위기는 제일 좋았어요. 그건 맞습니까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이 있었잖아요. 제일 좋았고 제일 특징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걸 감추질 않아요. 이제까지는 감췄잖아요. 기도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더 크게 외치고 더 적극적으로 했어요. 반면에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소극적으로 샤이하게 숨어서 지지한다는 표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볼 때 두 가지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정권 심판 분위기가 강했다는 것 거기 하나의 기저에 깔려 있고 두 번째는 이길 수 있다 생각인 거예요. 민주당 부산 지지자들 울산 경남 지지자들이 이번에 우리가 이기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 아주 적극적이었고요. 그래서 선거 분위기는 좋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후보들도 자신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2018년 선거가 지방선거가 최고로 성적이 좋았잖아요. 국정장들도 했고 신당도 했고.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았지 더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그 정도였어요. 저도 2018년에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청소노부들은 자기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냐면요. 길에서 만나는 세대 있잖아요. 출퇴근 인사 때 만난 사람은 실제로 우리 표가 많았어요. 원래 그 직장인들은 우리 6대 4로 실제로 많았기 때문에 이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맹점은 집에 딱 계신 분들 연세 많은 분들 오류식일 때 주부님들 이런 분들이 저쪽으로 좀 압도적이었어요. 원래 이제 무직자 어르신들 이쪽이 쎄죠. 이렇게 해서 합산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47.66 48까지가 최대치였던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는 샤이보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불공에도 샤이보수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 울산 경남과 예를 들어서 충청도나 강원도 샤이보수하고 차이가 있어요. 부산은 이중역풍이 분 거예요. 1차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이길 것 같으니까 우리 지역구까지 내주면 안 되지 하는 이런 창도 있었지만 부산은 부산 전체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공포가 드는 거예요. 부산판에서 민주당이 가만수 하든가 이길 수도 있겠네. 이 두 번째 이중역풍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적인 얘기가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는 600비 차이로 이겼어요. 역풍을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600비 차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역풍이 더 셌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중역풍이라고 생각해요. 부산 민주당이 부산에서도 이긴다는 공포. 출구조사는 어떻게 나왔었죠 그 지역은 지장은 제 지역은 거의 동률로 나왔죠 저는. 0.6인과 8 차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률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출구조사 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떳듯하진 않지만 지역감정 지역구도 이게 여전히 포박되어 있는 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중역풍은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윤석열 지지한다는 말이 떳듯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간지 보수성을 감추고 실제 이론조사에서는 인정 불렀다가 국민의힘 투표하는 성향이 있는 거고 우리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질적은 그거죠. 지역감정 지역구도죠. 그런데 충청권은 이번에는 출구조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약간 이제 조금 튀는 지역이 있지만 전체적 방향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아마 제가 서산 태아 오령서처 거기가 좀 벌어졌을 뿐이지 이기지는 못했었어요. 그쪽이 약간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은 이제 엎어진 지역들이 생겼으니까 경남이라. 그게 이제 이중역풍. 이중역풍의 배경에는 지역감정 지역구도.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 살려야 된다. 제가 박인영 위원장하고 투표일 3일잔인가 전화 인터뷰했는데 박인영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조금 느끼겠대. 금정이 좀 힘든 지역이잖아요. 부산 내에서도 보수세가 좀 더 더 센 지역인데 좀 느낌이 샤드라는 거예요. 낮에 이렇게 도니까. 그게 2, 3일 전에. 2, 3일 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2, 3일 전. 보수 결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느낌이 조금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재성 위원장님은 또 우리 최태경 이재성 대표 같은 경우 최태경 위원장과 달리 처음 선거를 치료받고 최태경 위원장은 과거 본인이 몸으로 느꼈던 것들이 쭉 있었으니까 비교를 좀 했는데 분위기가 워낙 여론조사 꽃에서도 좋게 나오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급상승한다는 전망들이 많아서 기대가 컸었습니다. 저는 뭐 시천말로 시컴했죠. 왜냐하면 내려가서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23%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23이면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덕에 불쌍하다고 아내가 일단 서울에서 일찍 내려왔습니다. 아내가 내려왔고 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런 게 흠지구나. 그래서 그래 선거 때는 물이 푹 숙이고 열심히 해야 된다더라.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서 그다음 40까지 갔어요. 40까지 가서 오 오르네 그래 가지고 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여론조사에서 제가 50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에서 우리 조경태 후보를 이긴 첫 여론조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많은 선거 많이 했던 선배님들이 야 막판에 뭐 볼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저는 잘 몰랐어요. 그게 뭔지. 뒤늦게 이제 보니 그러고 마지막에 당에서 여론조사 공포는 못하지만 그것도 이긴다라고 연락이 와서 마지막 당에서 조사도. 그런데 일단은 조경태 의원이 마지막에 열심히 했어요. 20년 국회의원이 명함 돌리고 그랬습니다. 명함 돌리고 술집에 가서 인사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역시 독가전보다는 경쟁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이랑 조경태 후보가 동의시돼서 윤 대통령이 잘해서 보호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약간 오버랩 되면서 마지막에 그런 미우나 고우나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사흘에도 좀 불고 아 이게 선배들이 말했던 바람이구나. 그래서 졌죠. 원래 저기 이재성 후보는 제가 홍보물도 보고 막 이랬는데 되게 기업에서 활동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감각이 돋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선거 캠페인 굉장히 잘한다 그런 느낌도 수학문제 그것도 봤고 뭐 막 춤도 추고 열심히 하시던데 할머님들하고.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요. 사흘은 제가 한 만 천 표 정도 졌는데 지난 4년 동안 잘 안 믿기시겠지만 20대부터 50대까지가 그 두 배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아 인구 자체가 유출이 됐구나. 반대로 60대는 만 천 표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4년 전과 단순 비교하면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굉장히 전력 투구를 다 한 이유가 통계 지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밀리면 정말 사흘은 어려워지겠다고 해서 공약을 사실 제가 낼 수 있는 100에 10을 더 얹어서 110% 정도를 쳤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해서 20년 동안 지역에서 국회한 사람이 여기는 전세고 서울에 자가집이다가 웬만한 데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충청도 쪽에 계신 분이 연락을 해오셨는데 충청도 양반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충청도에서도 용납이 안 된다. 만약에 충청도 오신 분이 충청도에는 전세 있는데 서울에 집 있는 건 과거에 우리 문정부 때 고위관계자가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거는 충청도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고 기업에서는 해고감이에요. 이사회에 열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에서 나름 얘도 갖추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합리적인 선에서는 얼추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경을 받아봤을 때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지역에 원래 뛰던 분들하고는 잘 호흡이 맞았나요 그게 되게 쉽지 않은데 인재영입 인사들이 이게 좀 지나면 당에 조금 건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방송에서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제 어려움이 많았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다 커버해줬고 결과적으로는 저한테는 참 좋은 경험이었다. 하지만 기회가 되면 이른바 험지에 이런 자원자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들은 좀 프로세스 자체를 많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다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그걸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게 어렵습니다. 특히 험지일수록 어려워요. 우리 이재성 후보는 영입 인사 중에서 약간 일찍 내려간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죠. 어려웠죠. 맞아요. 도움을 좀 주셨어요? 저는 저한테 어느 날 전화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명함 처음으로 찍는데 몇 장 찍어야 됩니까? 3천 장 찍어라. 2천이 아니면 3천. 제가 그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물어서 해야 될 정도였어요. 그래야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선전할 때는 4차 산업 전문가 일자리 창출 전문가 이래 하더니 동네에서 선거운동 하는 거 구경하니까 어르신들하고 춤도 추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잘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중앙에서 전은수 후보하고 이재성 후보 캠페인하는 걸 보면서 너무 신이 나서 뭐 좀 이뤄지는 거 아닐까 기적이 이뤄지는 거 아닐까 그런 기대감도 컸죠. 그나저나 부산에서 낙선하신 진짜 우리가 18석이니까 17분의 낙선자가 생겼습니다. 한 분 빼고 전재수 의원 빼고는. 대부분 다 다시 도전하는 겁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제일 연장자인 우리 박재호 의원님 낙선자께서 다 모아서 식사도 같이 한번 했고 어제는 우리 권양숙 여사님. 네. 거기 갔었죠. 네. 가서 우리 격려. 권양숙 여사님 말씀이 멋지더라고요. 동특이 전에. 동특이 전에 제일 어두운 시기가 있다. 지금 부산이 그랬던 것 같아. 힘내라고 해서 많이 다 격려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총선 후보들이 자기를 재정비하고 재도전하는 사람 재도전하고 또 지방선거에 일부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그 질문과 무관한 게 제가 요거 놓으면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최근에 제가 잠자다 하려면 유튜브 터서 모니터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재미있었던 장면이 조국 혁신당 분들 나와 가지고 유튜브에서 그 질문을 받더라고요. 이번 총선 결정적인 장면이 무엇이었나. 그때 했던 말이 물론 자기당 대표로 선정도 해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조국 대표님께서 부산오시에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 이제 고마 치아라마 이게 제일 결정적이었다 고 얘기하시던데 여기서 재미있는 지점은 그 총선의 결정적인 장면 이라는 것은 그 발언과 행위로 의해서 판세가 결정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 총선 성패를 가늠하는 상징적인 존재의 발언의 연설 이런다고 봤을 때 우리 조국 대표님 제가 경애하는 우리 조국 대표님이 그날 보였던 그 말씀은 우리가 이미 성패가 우리 범 야권에 기울고 난 뒤에 속 시원 하고 사이다 같고 통쾌하고 이랬긴 했지만 그것이 사이다 발언이지 총선의 본질을 가르는 발언은 아니었다. 저는 이 말씀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본 말씀 하나는 이번 총선은 누가 어디 해도 제가 민주당 소속이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 400번의 압수수색 2년 동안 8차례의 소환조사 그렇죠 온 집안이 정말 멸문지하의 고통을 2년 동안 겪으면서도 체포동의안 2번 그렇죠 그리고 서울구치소 수환까지 되는 그 험난은 이재명 지구를 이겨내고 총선 무대의 중심에 서서 총선을 전체를 지휘했던 이재명의 그 존재 자체 그렇죠 현장에서 정말 13일 동안 현장을 곳곳에 다닌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가장 결정적인 장면 아니었는가 살아남은 그 장면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 그리고 이제 우리 조국 대표님이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에 있다가 서울 가셔가지고 사투리가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 수정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봐서 이제 고마 치아라 마 이랬거든요. 진짜 오리지널 이겁니다. 인자 인자 이래야 이제 하면 안 되죠. 이제는 소활마디 인자 고마 치아뿌라마 이래야 야 치아뿌라마 이제 인자 고마 치아뿌라마 이게 오리지널죠. 맞죠 그죠. 그래서 역시 서울하고 좀 서킷이 세련돼졌다. 본인 활동한 거 사진 도 가져왔다는데 한번 올려주시 죠. 최태균 후보 가져온 사진이 뭡니까 이건 활동사진이 아니고요. 우리 기장군 열렬당은. 낙선한 이후에 성함 말해도 되고 제가 아주 고마워 하는 우리 김효영 당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낙선하고 난 뒤에 저렇게 본인 자택에 저렇게 일종의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면서 저걸 개첩을 한 거예요. 본인 집에 네. 본인 집이에요. 그런데 특히 재밌는 게 저 집이요 당선자 고향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 일가도 처남 인가 매형인가 그분도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데 근처에 저렇게 해서 그런데 좀 몸이 많이 아프셔 가지고 암 투병 중이라서 제가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거봐 말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진이 있습니까 저 같은 사진입니다. 그 같은 집에 저기는 제 이름 또 써놨네요. 제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우산 제 이름이 있는 우산을 쓰고 다니시 겠다고. 저건 아드님 같아요. 대단하시네. 그런 분 보면 제가 큰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효영이 빈 제가 부산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고향 부산이 사실 갈수록 세퇴한다는 게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너무 와닿 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른 건 사실 심판 이전에 좀 합리 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비전 을 제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부산이 100대 기업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의미 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대학들의 위상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 인 서울이라는 개념이 부산에서 공공연합이 존재하거든요. 예전에 진짜 부산대 하면 뭐 진짜 다 부러워했죠. 그리고 이미 사실 2년 전에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정치 신으로 갔을 때 민주당이 다시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교차게 주고 싶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부산은 명확하게 고부가 같이 신산업과 관광 이 두 개의 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장이 하고 있는 방식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이미 실력 은 29회에서 드러났잖아요. 예를 들어 산업은행을 유치하겠다라는 그 원론 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지만 산업 은행이 부산에 왔을 때 부산이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낸다라는 뒷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직원들에게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부산이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의 균형 발진한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으니까 협조하고 도와달라라고 가야 되는데 마치 협박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너네 자꾸 이렇게 반대해 너네 때문에 부산이 안 돼 이런 건 실력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허브특별법 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부산의 특별법 만들면 광주는 안 만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미래 비전 을 제시를 하고 부산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을 존중하는 의원들은 많지만 그 의원을 설득시키기에는 논리가 너무 빈약한 겁니다. 지금 부산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런 성공 사례가 광주 대구 전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비전이 제시될 때 이게 희망 이 있는 거고 당도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향 부산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다라는 부분에서 나름 그래도 짧은 기간 이었지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노력 은 했었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 확실한 요소 야외들을 만들었고 부산에서 그래도 이러이러한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또 의미 부여 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지만 45% 평균 투표율이 의미하는 바 고 굉장히 큰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뛰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수치였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가 부산에서 뜨거울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보다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기는 힘들다고 봤을 때. 그렇죠. 이제는 완전 가시끄레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더 치열 할 거고 지방선거는 정치성이 또 약간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지역 구도도 덜 작용하는. 인물 작용도 하고. 그러면 이번에 총선에 뛰었던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또 지방선거 나가실 분들 계시겠네요 네. 계시겠죠. 일부는 아마 구청장 출마하실 분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간혹 부산은 사실 이제까지 이랬어요. 시장 부산시장 후보 우리가 성산이 좀 있다 싶으면 막 이렇게 여러 분이 또 경쟁하는데 성산이 없을 때는 형님이 형님이 하시죠. 동생이 하시오. 이래 내가 그걸 알아.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걸 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지역위원장 들이 비겁하지 않게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 내는 이런 단결 된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을 반드시 가져와 야고 최상의 후보를 내야죠 당연히. 그리고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또 치열하게 경쟁도 해야 할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재성 낙선자 같은 경우도 부산 발전에 대한 비전 이런 걸 잘 세울 수 있는 후보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쟁이 좀 치열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부산도. 그리고 그 가정을 전당대회가 8월 달에 있잖아요. 그 가정을 제대로 관리 하는 사람 중심을 잡아서 그런 사람도 중요합니다. 시당위원장도 새롭게 후반이니까. 예를 들어서 사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시당위원장 하다가 대년 분위기 되면 6개월장 나간다. 그런 반칙 형의는 우리 용원 총선 후보들이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또 당 들이 운하는 모습이고요. 그럼 권윤도 주변에 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시장선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형 동생 이렇게 가는 건 정말 구태고요. 정말 치열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당원들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논리적으로 더 선두에 두는 건 대통령제 하에서 결국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3년 뒤에 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재성이라는 사람이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는 게 당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나갈 거예요. 모든 가능성은 3년 뒤에 우리가 집권을 하는데 정치신인 이재성이 당에서 필요로 하는 거 있으면 저는 나가겠다.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에 이재성 미래 비전 연구소를 만든 대상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일 상위는 국가죠. 우리 국가의 미래 비전이 어떻게 되느냐. 국가의 미래 비전 중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도 고민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 외에 이렇다하게 비전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많이 없어요. 인천이 예외적으로 있긴 하지만 서울 영향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측면에서도 제가 미래 비전을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개인이에요.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광주는 더 심각합니다. 부산이 100대 기업이 없으면 광주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호남의 기업 수준은 영남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당 찍어주고 응원하지만 경제 산업 쪽으로는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부산이 아니라 어떤 영남 전남을 전체 아우르든 정말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이 균형발전 이거 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님이 그런 철학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확고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균형발전 중에 이재성에게 어떤 역할이 생긴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읽고 왔잖아요 .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태경 위원장은 우리 최강욱 의원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친구인데 세 번이나 미끄러져서 마음이 아픈데 . 제가 부산에서 활동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재성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음 우리 부산시장 선거 경선은 정말 좀 에너지가 분출되면서도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선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게요. 폴리메스라는 말이 있어요 폴리메스. 폴리메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다양한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이를 모색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을 폴리메스라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빈치 있는 사람이죠. 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인문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재성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장점이 있죠. 기업 전문가 4차 산업 전문가 일자리 창출 이런 전문성 그러니까 셔페셀리스트 라는 건 틀림없죠. 셔페셀리스트인데 이런 다양한 그 외의 다양한 분야 가 행정이나 인문학적인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면서 종합할 수 있는가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면 아주 유명 더 앞서 나가실 거고 또 기존에 활동하는 우리 전직 의원 분도 부산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서 부산 민주당을 더 업그레이시키는. 본인은 시당위원장 이런 데 도전 안 합니까 추천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 아직 많이 남아서 생각 끝나자마자 . 이제 서은숙 최고위원이 시당위원장 맡아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서은숙 시당위원장 정말 고생 했죠. 진짜 고생했고 그 덕에 부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진 것도 사실 이고요. 그리고 그런 최고위원을 발탁해서 어쨌든 그렇게 기용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중요하고요. 여기 숟가락 한 번 얹어도 됩니까 서은숙을 최고위원 만든 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저 아닙니까 제가 출마를 부산시당위원장 출마를 근유했습니다. 이렇게 숟가락으로 근유해서 부산시당위원장이 되는 바람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저 해초님이라고 고등학교 친구 정인화라고 아세요 이재성 후보 후보님들 수고하셨다 고 재성이도 수고 많았던 조 땡땡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선전한 거다 저는 재성이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저 친구 입으로 욕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참 착한 친구입니다. 거기다 거기다 성실함으로 똘똘 뭉친 친구입니다. 우리 재성이 잘 부탁합니다. 아니 최태경 위원장님 친구들 뭐합니까 앞에 앞에 뭘 좀 놓았었어요 . 아니 우리 이재성 후보는 아주 유명한 분이니까 흠한 정치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손잡고 같이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셨고요. 저는 사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보폭을 늘리려면 특히 20 30대 mg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일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게임 세대라고도 불릴 수 있죠. 우리 당에서 어떤 이 mg랑 소통을 해서 이준성이랑 다이다이 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조경태에서 이준성 후보 조 땡땡에서 이 땡땡 조원님은 부산시장이나 우리 대통령 선거에 어울릴 만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통령 선거가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대표님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보완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대통령이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정치 철학입니다. 정치 철학이고 계속 강조드리는 것들은 부산시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는데 당신이 이런 역할을 해 달라 그럼 할 겁니다. 부산의 영입 이후 인재가 4월까지 가서 오선 노리랑 붙었는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좋은 자세입니다. 좋은 자세. 다만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래비전연구소를 열고 조금 전에도 서울대 교수 만나고 왔어요. 지역균형 쪽에 우리나라에 상가당하는 교수 만나서 잘해 좀 내놔라 실제 그런 부분들도 하고요. 필요하면 이제 미적분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취업하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하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입이 이제 이재성 후보님이 포부가 아주 크게 학치고 나가잖아요. . 그런데 기존 정치 우리 판에서는 이러면 견제하고 말린 사람이 있었 잖아요. 저는 그런 제가 약간 선배 거든요 정시방. 저는 그런 못난 선배 가 아니고 확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큰 큰 정치를 내가 할게요. 오히려 대중 앞에서 비공식적으로 자기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자기가 주변으로부터 사람들이 견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대하는 사람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렇게 있을 때 오히려 더 긴장하고 열심히 하지 원래 책임감이 생기거든 내가 배턴은 말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렇게 튀면 또 약간 말리고 시간 삽니다. 그래 늘 있기만 하냐. 그걸 이겨내야 돼. 이겨내. 그건 많이 도와주시면 공직은 봉사하는 자리 아닌가요 굉장히 모순적인데 저는 돈 벌려고 정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당선됐다면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100대급을 유치하고 다대포를 e스포츠의 성질로 만든다라고 또 인지기능 양상 뇌기능 양상 거점센터 만드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생겼던 거고요. 항상 경험과 경험을 연결할 때 좋은 부분들이 나왔다. 경선에서 지금 선보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로 공복이냐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할 테니까 지지해달라. 그런데 말은 공복이라고 뒤로는 뭐 이렇게 자기 위치 찾고 이러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군요. 결정은 국민들이 알 겁니다. 당원들이.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으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또 위원장님 지금 부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선거 끝나고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지금 일종의 우리가 부산 지지자들은 군중 속의 고도.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은 다 승리했는데 우리 부산만 그것도 큰 차이로 많이 패배했으면 마음을 젖는데 근소한 차이로 패배해 놓으니까 허탈감이 굉장히 커요. 한편으로 이성적으로 는 기뻐해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자기하고 같이 활동했던 후보들이나 가까운 우리 부산에 주변이 다 패배해 놓으니까 상식하면 굉장히 크고 저는 그래서 우리 이제 큰 정치인이 될 이재명 대표님이 부산도 안 모시고 우리 부산 당원들 그 아쉽게 패배한 부울경 당원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행위도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낙선 자문을 먼저 했잖아요. 당선 자문. 그 참 좋은 모습이었고 우리 당원들 부울경 당원들을 어루만지는 행위도 할 거나 봐요. 왜냐하면 다음 대선 는 부울경이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교훈이 인물도 중요하지만 아까 막판에 늘 보수 결집으로 안타깝게 됐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민주당 지지율을 어떻게 더 올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선거지형 정치 지형 자체를 이제는 이 정도 갭이 있었던 걸 좁혀내야 한다. 평상시에 한 10% 정당 지지율 차이를 한 2 3%까지 붙여놔야 인물들이 있을 때 살아나올 수 있다. 저에게 막판에 결집 한다고도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평상시 길래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데 있어서 민주당 지지율을 부산 쪽에서 올리려면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고민하는 내용이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이건 우리가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이번에 부산 울산 경남 실패한 건 이중역풍이 불었다. 그 바탕에 깔려있는 심리는 지역감정과 지역구도 에요. 넘어질 것 같다 국민의힘이. 그런데 국민의힘이 우리 당이잖아 우리 식구잖아. 이 마음에 자꾸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끝에 마음이 한 3 4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부산 쪽 한 절반을 끊겼는데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극복 이 되는 유일한 길은 2018년 모델 밖에 없어요. 2018년 지방선거 때 생각 나십니까 그때 우리가 여당이었는데 포지티브하게 설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남의가 한 식구다 생각하는 국민의힘을 우리가 막 공격하고 때리고 뭐라 해서 우리가 이겼던 게 아니잖아요.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데 남북관계 외교정책 이런 게 우리 부산시민 봐도 너무 잘 되고 있었잖아요 그때 . 꿈을 줬고 희망을 줬잖아요. 그때 는 우리가 국민의힘을 막 공격해 가지고 죽였던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누가 봐도 외교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꿈을 보여줬잖아요. 그때 무너졌잖아요. 2018년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윤석열 정권은 심판한 선거였기 때문에 자기의 행제 같은 국민의힘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발동된 거예요. 부산시민들이 .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휘란 건 공격적이지 않고 우리의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우리가 잘하지 않았나 실제로 이 마음으로 녹이는 방법 일종의 햇볕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우리 부산 표심을 지역감정 을 녹으러는 햇볕정책을 사용했을 때만이 극복 가능하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옆에 앉아서 띄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 4차 산업 전문가 일사리 창수 전문가 우리가 이런 유능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걸 이런 효능 가 민주주의 효능감을 우리 부산 시민단한테 많이 보여주는 것. 그 외에는 왕도는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남은 2년 동안 대선이 2년 뒤에 있을지 3년 뒤에 오지만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유능한 효능감을 진짜 보여주는 것. 아니. 그래서 직권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산이 고립감에 대한 걱정이 있죠. 만약에 그다음 2026년 지방선거니까 2027년 대선을 전망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읽혀지고 있으면 그 당시 분위기가 고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굳이 여당이 아니라도 이재명 대표 가 대통령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유능함 그걸 보여줬을 때 꼭 자기 형제같이 생각을 국민을 때려서만 획득하는 게 아니고 유능함을 보여줬을 때 마음이 싹 풀릴 거라 생각해요. 좋은 얘기네요. 저는 부산이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 만나 보면 생각을 해보시죠. 100대 겹이 없다는 게 뭘 상징합니까. 젊은 친구들이 선망 하는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나는 겁니다. 제가 강연하고 나올 때 제 정치인문 동기 때도 그랬잖아요 . 그런데 우리 부산에 그렇게 갈 만한 회사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답 하기가 무척 어려웠다라는 거죠. 지금은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수도 안 거쳐요. 학교가 발전 이 안 됩니다. 부산 지역의 대학들이 발전을 하려면 첨단기업들이 와서 산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수들은 정년이 보장되죠. 국립대 교수들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립 부산에 사립대학교 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안에서도 또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통계 지표 보세요. 부산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그리고 전국민 복지가 되려면 고령자들의 복지가 바탕이 되려면 결국 세수가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100대 겹을 유치 못하는 부산시장이 필요합니까 그거 급이 좋네. 한마디로 와 닿네 .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인용했던 말 중에 제일 공감되는 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거다. 정치인 이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다음이 부산시장이든 강주시장이든 어떤 보궐선거든 관계없이 문제는 경제입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ys가 경제를 살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 그래서 민주당이 말로는 경제는 민주당이다 이런 게 선언 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부산에 와 닿았고 명확합니다. 100대 겹 유치할 수 있는 부산시장 시대가 와야 되고 이거는 의무예요. 무슨 공약 도 아니고요. 이거 못하면 잘라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이재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번에 적어도 부산의 민주당을 대표하는 시장이 나갈 때는 100대 겹 유치한다 이런 공약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된다. 저는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 얘기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채택균 위원장님 그 얘기 하나 물어볼게요. 박형준 시장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평가는 실질 어떻습니까 박형준 시장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죠. 이분이 다른 꿈도 있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이미지 관리만 하고 있지 그렇게 그러니까 욕듣지 않는 이미지 관리하고 있다고 보지 공격적으로 일하고 있는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시민이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의 손도 완전히 놓지 않는 그런 아직은 내가 찍은 대통령에 대한 미련이 조금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부산 총선 이 결과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보다 사고는 상대적으로 들 치고 있는 박형준에 대한 미련은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태죠. 본인은 앞으로 그러면 활동 계획 어떻게 설정하고 저는 이제 우리 중앙당이나 또 우리 부산시당이나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 승리할 수 있는데 꼭 기여할 일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총선에도 제가 정선기획단으로 합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태경 위원장 아까 부산시당 위원장 같은 걸 해보거나 아니면 중앙무대에서 조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국회든 어디든 좀 하고 또 내려가는 것도 왜냐하면 이제 지역에서야 기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체력을 조금 더 올리는 쪽 그걸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어. 그런데 이재성 아까 대표는 본인이 아까 두 가지 딱 설정했잖아요 부산시장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게 솔직히 밝혔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쪽은 또 이준석 이라는 게임 좋아하는 세대 애들이 이준석으로 가 있는 표심을 내가 한번 막아보겠다. 이런 당장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건 잘 설정 했다고 보고. 그래서 제 체급을 높이고 경쟁을 더 이렇게 중량감 있는 경쟁 을 쌓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그런 것도 고민하시라고. 다음 대선 승리.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이 악봐라. 본인이 승리해야 돼. 다음 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박시영 tv 시청 제가 오래간만에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총선기획당에서 국회의 를 한 10% 30% 감사 강화하는 것 제가 제일 강하게 주장해서 이번엔 간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현실에서. 그런데 이게 기존에 나태에 있던 기득권을 허무 는 데 큰 아주 큰 영향을 미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을 높이는 그 일에 꼭 제가 계속 참여할 거다. 다음 4년 뒤에 부산에서 꼭 출마하겠다 이런 것보다. 이 과정을 설명하면 당시에 혁신 위에서 처음에는 이제 지금 하위 20% 그다음에 20% 감산 이게 20 대 20 이게 기본 누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30 대 30 으로 가자 세게 주장했지. 30% 일과 30% . 그러니까 당연히 세게 질러놔야 고민이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놀라서 자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서 최태균 위원장의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하면서 야 그러면 30%를 다 30% 육아를 때리면 반발이 세니 현역원들이 그러면 좀 차등 을 구자 하위 10%나 20% 어느 정도 좀 세게 때리고 나머지 조금 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이게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이 마무리 이야기 . 우리 박시영 대표님하고 같이 정치 혁신위원회 할 때 이 밑거림은 같이 연구를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 문자 5번 당원들한테 뿌리는 거 그거 없었어요 과거에. 강력하게 제가 주장해서 판판이 된 거잖아요 . 요건 연선때는 문자도 5통 뿌리고 그리고 연설 연설 연상도 보내고 보내고 합동연설에. 토론회를 못하는 경우 연설도 보냈고 이렇게 박시영 대표도 우리 민주당 총선 승리 혁신에 기여를 실제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같이 혁신에 활동하고 우리 상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제가 총선 기획단에서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노력들이 다들 노력한 것들이 반영된 거고 어제 기뻤던 건 강요은 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 주더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정당의 혁신 을 본인은 더 강하게 더 하고 싶었는데 여러 제약 때문에 일부만 했는데 앞으로 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여러 제안들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혁신 을 상설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좋은 거 많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귀담아 듣고 고민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 감이 생긴 게 그게 마음먹기에 쉽지 않거든. 그런데 1년 사이에 정당 혁신을 해내지 못하면 중요한 건 지금 최상병 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여러 가지 민생회복 지원금부터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먼저 중심적으로 가되 연말 연초에는 적어도 정당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이 안 하면 지금 초선 들도 2 3년 지나면 다 기득권 이 되거든요. 똑같아져요. 솔직히 얘기하면 6개월 1년 안에 혁신이 나간다 해요.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생각을 밝히셔서 아마 다음 당대표 선거에 이재명 대표 연임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이재명 대표 결정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지도부가 분명히 그 부분은 모든 후보들이 다 한 몫으로 내줘야 할 게 아니까 한 가지만 22대 국회 6개월 1년 안에 지역당 지구당 상서를 하는 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1년 지나고 나면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내놓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 여야가 전개특위 에서 거의 합의했는데도 끝 끝내 국민의힘 쪽에서 마지막에 소극적으로 해서 통과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원예위원장도 합법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사무실도 유사조직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해서 직원을 한 명 채용해서 지금 국회에는 고자가 8명 그리고 지역 후원회 서울의 후원회 지역 사무실에서 국회 사무실 이렇게 해서 뛰고 있는데 원예지역의원장 하고 손발 싹 다 묶어놨거든요. 이런 불공정한 게임을 통해서 입법부 에 국회를 뽑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이제 끝으로 한 말씀씩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낭맨tv 님이 최태경 이재성 위원장님 두 분 고생 많으셨고 늘 응원한다고 힘내라고 저도 고맙다는 메시지 남겨주셨 습니다. 낭맨tv 고맙습니다. 끝으로 두 분 한 말씀씩 해 주시죠. 이재성tv가 사실 선거 때 5만 명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선거 끝나고 이재성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하는 글을 올려서 다시 25만을 그때 돌파를 했고요. 이재성tv가 시즌2를 준비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여론 체학 때문에 선거 캠프 에 자원봉사 하셨던 분 일부가 남아서 이재성tv를 같이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좋네요. 기존에 늘 강제해왔던 창의적인 방식으로 찾아갈 거고요. 특히 이재성tv는 우리 민주당의 지지층 들을 넓혀 나가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것을 1순위로 한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재성tv 시즌2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이재성tv에 구독하는 분이 박시영tv는 당연히 구독하겠죠. 기대해봅니다. 박시영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전국의 민주당 우리 당원 여러분 부산기장군 총선 후보의 어떤 채택용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좀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현재 국회의원에 세 분이 있는데 그 세 분이 당선될 때 제가 지역구도 이기고 부산에서 얼마나 당선되고 싶었으면 그 세 분을 제가 분석했죠. 그 세 분의 특징이 중앙정치보다는 당선되기 전까지는 정말 바닥에서 바닥을 샅샅이 뛴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튜브 방송이나 중앙무대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정말 우리 부산기장군에서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기장군에는 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2% 부족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박시영 대표님 부탁해서 여기도 더 자주 나오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나 중앙활동도 더 해서 우리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부산 우리 정치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선 승리에 제일 열심히 뛸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2만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구독자가 최태경tv. 그런데 선거 글쯤에서 4천 명에서 좀 늘긴 했는데요. 꼭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두 분 보니까 든든합니다. 정말 듬직한 분들이고 내용도 좋고 두 분 앞으로 목표한 바 꼭 성취 됐으면 좋겠고 늘 박시영tv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의 부유경에 특히 낙선하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분들 틈틈이 모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